덩치되어 으시으시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폐교들. 그런데 골치였던 폐교가 달라졌다. 강원도에 인도가 있을지 몰랐어요. 폐교인가요? 오,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기억이죠. 최근에는 폐교라 쓰고 추억이라 읽는다고. 버려진 공간에서 살아있는 감성 놀이터로 화려하게 변신한 폐교의 이유 있는 변신.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고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강원도 영월. 2007년 폐교 뒤 방치됐던 금마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2012년 박물관으로 변신한 곳이 있다는데. 그곳은 바로 인도 박물관. 이 박물관에서는 인도 미술을 통해 인도인의 삶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고고 유지의 신 기슈놈, 창조의 신 브라마, 파괴와 재창조의 신 시바 이렇게 3대 신이거든요. 총 전시물은 4개의 전시실로 나뉘어 전시되고 있다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폐교를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실 생각을 했나요? 일반 건물보다는 학교라는 교육을 하던 곳이고 자연적인 조건도 참 좋고요. 저희가 앞을 인도 선거까지 좀 높였어요. 바닥은 또 옛날 학교 기분을 내려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금 두고 있어요. 약간 삐그덕 소리가 나는 좀. 사람들이 그것도 재밌어하세요. 옛날에 어릴 때 생각나신다고 하고요. 인도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곳 박물관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는데. 짠. 내 입은 잘했어. 내가 너무나 잘했어. 다양한 체험 중에서도 단연 인기 있는 것은 인도의상 입어보기 체험. 남성형 의상과 아이들 의상은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다고. 정말 인도 사람이라 해도 믿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체험해보니까 굉장히 뭔가 편안해서도 불편한 게 뭔가 오묘한 기분이 드는데. 태교는 어두운 분위기인데 여기는 꾸며져 있으면 훨씬 밝은 분위기예요. 한편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궁금했네요. 핸드 체험했다고 잘 안 할 거예요. 인도 한번 가고 싶어요. 폐교를 이렇게 운치있게 활용하니까요.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견학을 갖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편견을 깨뜨리고 좀 더 쉽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친근한 박물관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강원도 횡성. 지난 1995년 폐교된 강림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하는 곳이기에 이렇게 텐트가 많은 걸까? 캠핑 왔어요. 오늘 연구하러 분 다고 갈 거예요. 그렇다. 찾는 이 없던 이 폐교는 2013년도 캠핑장으로 변신. 이곳의 특징은 텐트가 없어도 캠핑이 가능하다는 점. 1박 2일, 2만 원이면 만사 오케이. 요즘 학교하고는 분위기가 또 다르잖아요. 애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치이고,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애들에 치이고, 가족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그러는데. 공기도 좋고 앞에 물도 흐르고 해서. 그리고 옛날 학교 폐교라서 조용하고 아늑해요. 주변으로는 키 큰 나무들이 가득한 공간. 아이들이 뛰어놀며 꿈을 키우기에 딱 좋은 환경인데. 웃음이 사라졌던 쓸쓸한 폐교가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어머니 힘드시겠어요. 애가 커서. 애가 커서. 맨날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이쪽에 와서 노니까. 더 새롭고 신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마음껏 놀 수 있어 좋고, 어른들은 옛날 학교 다니던 시절을 추억해 볼 수 있어서 좋은데, 폐교 내에는 바둑실, 볼록놀이 등 교실마다 각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어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가족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캠핑장. 아이들도 신났다 신났어. 집에서는 엄마가 뒹굴뒹굴하라고 하고 할 게 별로 없는데, 여기 오니까 할 것도 많고 재미있어요. 아니, 집에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왜 뒹굴뒹굴 그래요? 에이, 집에서 공부하면 뭐가 재미나겠어요. 엄마 다음에 또 와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캠핑의 꽃, 바비큐 파티 시간이 다가왔는데, 밖에서 구워먹는 고기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꿀맛이다, 꿀맛. 하나, 둘. 으악! 아, 뜨거워. 뭐야?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요. 고기가 달라요. 누릇누릇 구워지는 고기 보기만 해도 침이 꼴딱. 아니, 고기도 여기 보니까 굽다만 왔어요, 지금. 안 붙었어요. 물이 안 붙어요? 오늘 어떻게 식사는 하시겠어요? 해야죠. 해야죠. 가족들과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고기 구워 먹다 보면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이 만들어지는데, 번접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따로 없다. 도시 속에만 있다가 회사집, 회사집 하다가, 왔다가, 다다가. 애들 대고 나오니까 너무 좋으면 비가 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공기운도 느낄 수 있고, 자연을 진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모레부터는 캠핑을 좀 시작하고자. 무한 변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폐교. 누구나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추억의 공간으로 떠나볼까요? 유효정 고맙습니다.